네. 11월 25일 퇴근길 페이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머리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7시까지 얼른 들어가서 애봐야 된다고. 네. 출근해야 됩니다. 집으로. 26분 남아서 빨리 할게요. 얘기해. 저는 권순우 기자 매일매일 모시고 싶어요. 친구와 함께가 아주 잘 돼서 권 기자를 편집국장 정도로 모시고 아 신문에서 찾는 건가요? 네. 그게 저희 꿈입니다. 아닙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회사에서 긴장하겠죠.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뭐 특별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직을 할 정도로 능력이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아직은 친구와 함께의 존재감이 좀 그렇긴 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아이패드 가지고 신고와 함께 녹화하면서 PPL을 좀 했더니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PPL은 유명한 매체에서 유명하지 않은 상품을 소개하는 게 PPL이지 이 사람들은 아이패드는 당신들보다 3배는 더 유명해. 그런 답을 주시더군요. 저희는 3배도 아니고 한 100배 안 되는데도 아이패드라는 말 안 하고 아예 음음 이럽니다. 그죠. 어차피 다 알아듣는데. 되게 코믹하죠. 요즘 기업들 관련한 뉴스들이 좀 뜨거운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전해주시겠다고? 이게 제가 오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뭐가 좀 해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려고 그러는 건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사실 여기 오려고 했을 때는 오전에 못한 거 마저 하라고 부르셨는데 오늘도 계속 일이 터졌어요. 오늘은 뭐 때문에 바빴어요? 오늘은 한화하고 코반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한 부정거래 행위가 보도가 좀 됐고 그런데 또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뭔가 좀 힘 빠지니까 그에 앞서서 좋은 뉴스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삼성중공업 관련한 뉴스인데 그것부터 전해주시죠. 한 1조 8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로는 정말 단촐하게 나왔어요. 기사 자체가 공시 하나 나오고서 누가 샀는지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계약 조건이 어떤지도 안 나오고 그냥 유라시아 선주 1조 8천억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유라시아 선주 중에 이 정도 사이즈의 LNG 운반선을 낼 수 있는 곳이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북쪽에서 북극 쪽에서 그 LNG 가스를 뽑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여러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그 원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대우조선이 꽤 많이 가져갔었고 지금 투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특징이 그 얼음을 뚫고 갈 수 있는 LNG 운반선을 만들어야 돼요. 진행할 때? 네. 이른바 쇠빙선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안 그래도 그 LNG 운반선 자체의 기술력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 정도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한국이 최고다. 그래서 거의 전체 발주량의 한 90%는 한국이 싹쓸이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는 사실 자국 발주가 많아요. 우리나라 거니까 우리나라 조선사가 해. 이래서 그런 거지 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은 그냥 한국이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심지어 쇠빙선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데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북극 LNG2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의 중국 업체하고 일본 업체도 같이 경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서 한국이 또다시 승리를 했다는 것에 의미가 하나 있고 이게 러시아가 지난 8월에 삼성중공업하고 쇠빙선 LNG 설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수주 계약이 아니라 설계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에다 다 주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설계랑 시공이랑? 그러니까 이게 15척짜리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몇 조 원짜리 규모를 한 기업에다 다 주자니 뭔가 좀 바터라 그러죠. 니네는 뭐 줄 거 없냐.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이랑 러시아의 국영조선소인 즈베지다라는 곳이랑 합작사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조의 주체는 즈베지다 조선소가 될 거예요. 러시아 쪽.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지베지다 조선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기술을 삼성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기서 수주를 한 걸로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약간의 추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러시아에서 비밀유지협약이 맺어져 있는 조항이라 제가 이거를 확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추정돼요. 업계에 따르면 사실 유력하다? 뭐 그냥 그런 정도로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조건부라고 하긴 하고 또 있고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라든지 기술 지원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적이 15척인데 이게 1조 8천억 수조를 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한 척에 회빙선이면 한 3천억 이렇게 하는데 그럼 6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베지다하고 나눠가져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5척이 다 나온 건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가 나온 건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금액만 봐서는? 그리고 계약 조건이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심지어 러시아 거라는 것도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건지는 결국 시장에선 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삼성중공업한테 나중에 가면 어느 나라 배만 들어 하면 대충 알지 않나요? 왜 굳이 비밀로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비밀로 해달라? 왜 그러죠? 매번 이 조선업계에서는 수주하고 나면 그냥 금액만 대충 나오고 금액도 대충 얼버무리는 것 같고 묘한 관행인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을이라 그렇죠. 을이라. 을? 네. 감님이 내가 누군지 오픈하지 마 그래서? 감님이 나 배 살 거다라고 자랑할 거면 공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언론도 보면 국내 언론이 전 세계에서 빅3를 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기사는 한 발 늦어요. 이게 외국 조선 특히 유럽 매체들이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선주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선주가 기분 좋게 내가 어디서 산다고 자랑해야지? 라고 하면 공개가 되고 그게 아니면 공개가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 일정 매출 이상의 공급 계약을 맺으면 의무적으로 공시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까지만 공개를 하는 거라 여기에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전체 발주 규모는 그러니까 수주 규모는 1조 8천억 되는데 이 중에 얼마 정도가 우리 삼성중공업의 이익으로 돌아올지 이런 거를 알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이게 진짜 15척이 다 나온 건지 아니면 절반 이하로 나온 건지 그리고 이걸 나눌 때 지배지다가 얼마나 가져가고 삼성중공업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1조 8천억의 전체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기 그러니까 15척 전체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분석은 나오는데 어쨌든 올해의 발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주 실적이나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 전체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 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조선주가라든지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좀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주를 좀 따내므로서 올해 전체 수주 목표의 한 88% 정도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주가도 한 4.5% 정도 가까이 그렇게 올랐어요. 차트 보시면 공물을 밑으로 쫙 내리꽂다가 오늘 한 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정말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 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러시아 프로젝트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분 가지고 있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젝트 지분. 배 만드는 프로젝트? 아니면 가스전 개발해. 그럼 가스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지분이 있으면 지분이 있으면 중국배 사라고 하겠네. 그리고 중국배를 사라고 요구하는 중국 주주들과 그렇다 사고 나면 어떡하냐. 믿을 만한 한국배를 사자라는 주주들 사이에 일종의 약간의 갈등이 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호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삼성중공업이 일본으로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중일 경쟁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딴 건 맞다. 그런데 이걸 전체로 먹을 건지 아니면 지배지다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 먹을 건지는 추가적인 계약 조건을 봐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값 몰아주기 얘기 좀 해보죠. 네. 아침에 한국타이어 이야기 해주셨고 또 무슨 회사 했었죠? 효성. 다 일값 몰아주기 하든가 아니면 납품업체에서 빼먹든가 하다가 들켰다는 거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바빴다 아닐까요.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한화 관련한 얘기가 또 나오고 코반 관련한 얘기가 나와서 내용 파악하는 데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한화그룹 쪽에서는 한화케미칼 관련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라는 물류회사에다가 가격을 좀 많이 스쳐줬다라는 의혹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한화의 계열사냐 그건 아니고요. 한화 김승연 회장의 누나예요. 누나. 김영애 씨인데 그분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그래도 이름이 좀 거론됐던 때가 예전에 제일화재라고 있었어요. 제일화재가 적대적 mna를 당할 때 김승연 회장이 sos에 응해서 이걸 도와줬거든요. 백기사로. 제일화재는 누가 주인이었는데요? 원래 김영애 씨가 주인이었죠. 아 이분이 누나가 네. 그런데 이게 적대적 mna에 의해 백기사로 들어가면서 지금의 한화손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사이는 좋다. 일단 그건 확인해볼 수 있는 거고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한화계열의 어떤 화학물질이나 이런 거 물류를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을 좀 많이 쳐줬다는 건데 김영애 씨가 2009년에 한익스프레스를 인수한 이후에 매출은 한 3.5배 4배 정도 늘었어요. 지금도 한 10년 동안 늘었는데 매출이 크게 늘어났던 계기는 한화그룹이 삼성토탈이랑 삼성테크인 삼성종합파학 이런 데 인수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한익스프레스의 어떤 매출액이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화계열의 종합파학 물질들에 대한 물류 쪽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일감몰아주기는 보통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는 회사가 나머지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을 때 이럴 때를 일감몰아주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회사는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나가 갖고 있죠. 네. 거기는 계열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화의 계열사가 아니거든요. 아 그거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거래 같은 측면에서 보는데 이래서 내용들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표현들이 되게 애매한데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한화가 이쪽에 일감몰아줌으로써 물류업체들이 여러 피해를 봤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열로 되어 있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위반된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류에서 이 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가격을 좀 더 쳐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정 경쟁이 훼손됐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나 쪽에서는 이게 물류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창고까지 같이 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지 이게 직장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그룹 계열사들의 거래를 거기다가 일감을 거의 다 주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한익스프레스에서 사업보고서만 봐도 다 나오거든요. 한익스프레스는 상장회사 아닙니까? 상장회사입니다. 그러면 꽤 영향이 있겠는데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익스프레스가 주가가 되게 많이 좋게 많이 가는 회사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한화에서 안 주면 그럼 어디서 줄까 이런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치명적이죠. 그게 핵심 사업일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나마 좀 이슈가 됐던 건 뭐였냐면 혹시나 하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 항공운송은 아시아나항공이 하니까 육상운송 쪽의 시너지를 위해서 뭔가 여기서 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가 좀 이슈가 됐던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그룹하고 거래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대주주 사익 편치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주주들에게 꽤 우려를 주고 있는 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일단은 대주주가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거나 혹은 그런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그런 데에다가 계열사가 일감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서는 벗어났으니까 이런 회사를 처벌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부당하게 높은 가격 쳐줬는지 등등 따져볼 게 복잡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일감 규제를 명문화를 시켜버리니까 이거를 좀 회피하는 기업들이 많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되죠. 이거는 그 어떤 법을 만들어도 못 막아요. 그렇죠. 못 막아요. 이거 일감 몰아주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삼성은 현대차에 몰아주고 현대차는 삼성한테 몰아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는 누가 지금 오너시죠? 정훈구 회장 살아계시죠. 그렇죠. 그분 개인회사라든가 그분의 아드님 개인회사에 삼성이 몰아주고 삼성의 이재용님 아들이나 이런 쪽 회사에다가는 현대가 몰아주면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gs그룹 같은 경우에 일감 몰아주기 회사들을 많이 개선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건물 있잖아요. 건물. 건물 내가 빌딩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고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계열사가 들어가서 안정적인 세입자를 공급하는 거 특별히 임대료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에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세입자는 굉장히 소중한 고객이잖아요. 그게 빌딩같이 다 유지하죠. 회장님 개인 건물에 계열사들이 입주해서 월세 꼬박 내고 있으면 회장님 건물 값은 올라가는 건데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크로스로 입주하죠. 그런데 크로스로 입주를 할 때 gs그룹하고 태광그룹이 또 사돈지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어요. 태광그룹에 있는 흥국생명이 gs의 건물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건 일감 몰아주기 기재는 피해가거든요. 피해가지만 사실상 회사돈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제분들 상속세 세원 마련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자제분 상속세를 계열사들이 내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런 거 있는 아빠의 회사에 그런 거 있는 아주 부자들은 상속세 그렇게 다 계열사에서 내주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적당한 부자들만 상속세를 알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은 상속세 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들은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게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일감 관련한 얘기들은 워낙 많이 좀 얘기가 됐었으니까 그러면서 주주들의 관심이라든지 사회적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이게 총수가 검찰에 구속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되면서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든지 배임 횡령과 관련한 그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회적 감시가 좀 덜한 중경그룹 이하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묵인되는 성격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요즘 몸 살인다고 하는 곳은 이미 당분간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2세가 다 상속세 마련 다 끝난 회사들이고 아직 안 끝난 회사들에서는 계속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는 게 저는 최근에 기업들 취재를 많이 다녀보면 관련 얘기할 때 이게 단순히 몸사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속 다 끝났으니까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그만두는 건지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역사적 전기가 됐던 포인트가 저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때 거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기업의 총수들이 청문에 다 끌려가서 다 선서화하고 감옥 한 번씩 갔다 오고 그중에 일부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회사를 떠나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기업들 내에서 아니 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를 들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승계가 잘 안 되는 경우라든지 지분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니 그 책임을 왜 그 개인이 다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기색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책임을 누가 그러니까 왜 오너가 지금 오너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계평 관련한 건 같은 안건을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한 5천억 정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은 야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나 가는 거냐. 네. 갔다 오셔야 됩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물려받아요. 이 그룹.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정통으로 하자. 어딜 앞에 내서도 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안건으로 하자.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작년에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그냥 상속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냥 생돈 세금으로 일조 내는 한.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그동안 글로비스로 일값 몰아주기 위해서 재산이 만들어졌으니까 가능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그러면 이거를 뭐 지주회사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불려놨으니까. 네. 그리고서 제도적으로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는 툴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젠가는 이게 위협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로 돌려서 일값 몰아주기 그거까지 가면은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구강모 회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정말 이게 오너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는 건이 있다면 그게 하다못해 산재 문제라든지 안전 환경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정말 어디 앞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안거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제가 들었던 전문 경영인들 얘기로는 오너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이왕이면 오너에게 유리한 안건을 짜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5천억 세이브됩니다. 3천억 세이브됩니다. 이런 안건을 가져갈 텐데 그런데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언젠가 나 위험할 수 있으면 차라리 그런 거 말고 어딜 가서 떳떳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 상속은 받을 수 있는 걸로? 그건 아니죠. 무슨 매직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변화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얘기 진행해야 되는데 얘 길어지네.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기업별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행복전도사 요새 됐잖아요. 사랑꾼 행복전도사 이렇게 별명처럼 부르는데 이게 일종의 명예거든요. 어떤 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기업이고 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이 기업의 파운더 창업주를 비롯한 그 가문이라면 이 가문이 이 기업의 가치를 지켜줌으로써 가치라는 건 밸루에이션 가치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앵커가 된다면 그 기업이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발렌베리 가문이라든지 레고 가문이라든지 이게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정성품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 지분 1조 가족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지분율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떤 과정으로 보냐면 더 이상 돈으로 승계를 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편법을 써서 하면 결국은 탈이 난다는 게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떤 권력에 붙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게 최순실 게이트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골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SK 같은 경우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사진들을 새로 꾸려요. 외국인이나 전문가들로 꾸려요. 자기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들은 첫 번째 외부인이에요. 사회이사들은. 나의 어떤 경영 방침에 대해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첫 번째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추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사들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를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거는 그전의 문화하고 비춰보면 총수 일가가 정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을 후보로 올려라는 지시가 없으면 정말 거기서 반기를 들 수 있는 후보를 후보자로 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밑에 참모들은? 그렇겠죠. 그때 정말 독립적인 분 올리면 눈치 없는 친구라는 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현대모비스에서 이사회를 했는데 사회의사가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서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꼼꼼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의사가 총수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 사회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고 이 의사결정에서 어떤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사회의사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저는 지배구조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도 있고. 그게 단기간에 잠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까칠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것만 하면 그게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미 SK는 SKCNC 키워서 일값 몰아주고 합병해서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다 몰려받을 수 있도록 끝냈고 LG도 판토스로 다 했고 정영상도 글로비스로 다 했는데 물론 저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그대로 내면 66% 내야 되는데 그거 물려받지 않을 생각이면 몰라도 일값 몰아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했던 행동들이 규제라든지 이런 걸 회피해가지고 자산을 축적했던 건 맞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 자체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단기간에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시작점인지는 한 10년 20년 지나고 돌아보면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견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좀 약하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조성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얘기를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중견기업 쪽에 어떤 감시망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더 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연말이 되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준비했던 얘기는 토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호반 얘기 아직 안 했죠. 호반은 사실 이전까지는 조사가 다 된 시험 조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한 거고 호반 같은 경우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수법이 참 이런 것도 하는구나 싶었던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언급이 됐던 얘기예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호반건설이 보통 LH에서 부지 택지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반건설이 제가 삭여해서 사죠. 네.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건데 그때 너무 많이 가져가더라. LH 택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다라는 건데 이게 한 10년간 보니까 한 473개 공공택지가 됐었는데 그중에 한 44개 정도 한 10% 정도를 가져가더라. 낙찰을 받아가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사가 한 7000개 정도 된다. 그런데 한 건설사가 10%를 가져가는 건 좀 많지 않냐라는 거였는데 그리고서 나왔던 방식이 이것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자회사를 되게 많이 가져간대요. 많이 만들어서 입찰이 생기면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같이 입찰에 들어간대요. 그럼 그때 사례로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 블록에 34개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한 적도 있대요. 같은 편인데? 네. 어떻게 보면 뽑기할 때 내 거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 건데 여기서 서울신문보도를 보면 경기 이천마장 택지지구에는 29개 건설사가 입찰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은 13개는 호반건설 계열사더라. 그런데 그거를 못 구별하고 받아주는 입찰 주체가 주체측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적 허점도 있어 보이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비포블록에는 36개 중에 31개가 호반건설 계열사더라. 알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택지를 많이 가져간 다음에 호반건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근 한 2, 3년간 국내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럴 때 국내 주택을 많이 하는 건설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S건설이니 현대건설이니 이런 데 말고 중흥건설 호반건설 우림건설 이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진짜 수천억은 기본적으로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인수할 때 이번 현대산업개발이 뭐였잖아요. 저 한 3조 있는데요 했잖아요. 여기도 사실 주택 중심의 건설사잖아요. 아이파크.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 입찰에 최종 참여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좀 기웃기웃했던 그런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돈을 회사가 다 벌었다면 그래 뭐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지 라고 하겠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낙찰을 받은 그 부지를 땅을 네. 땅을 장남하고 차남한테 주는 거예요. 낙찰가에. 네. 장남이랑 차남이 세운 회사에 줬겠죠. 네. 그러면 거기다가 장남 차남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분양 수익 갖고.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이 장남은 7900억 차남은 4700억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네. 이게 결국은 호반 건설도 아니고 사주 일가 쪽으로 개인.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호반 건설이라는 회사가 가져갔어야 할 이익인데.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아들 회사들 그렇게 키워놓고 나서 아버지 회사는 쪼그락 들여놓고 아버지 회사는 합병시켰다면서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기까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도 나왔던 얘기는 27개 필지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19개를 계열사에 팔았다. 그중에 17개가 세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더라 라고 하면서 여기도 이제 승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맥락이 비슷해서. 비슷해요. 우리는 이런 짓을 해 중견 기업들이 특히 더해 싶지만 호반 오너한테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삼성 lg sk 안 한 데가 어딨냐 다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뭐라 그래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예예.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어떤 과정의 문제인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일값 몰아주기라든지 이게 일종의 터널링으로 배임이거든요. 기업에 대한 배임인데 배임은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하지만 사실 민사상으로 주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쳐요. 그렇죠. 계열사 주주들이 돈 내준 거죠. 다 도련님 회사에 돈 몰아준 거죠. 그리고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회사의 어떤 재무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감시를 할 때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검사가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면 안 하고 안 보면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항상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통한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호반건설의 이사들이 막았어야 된다 일단. 1차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배구조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책임 문제도 상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 다른 집단투표제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거를 단순히 형사처벌로 할 경우에는 걸리는 놈은 재수 없는 놈. 그거 빠져나간 사람은 빠져나간 놈. 그리고 이미 한 사람은 성공한 놈.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 뭔가 룰이 세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런 의식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그림은 미래에셋그룹인데 여기도 여기가 사실 미래에셋그룹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냐면 일단 광화문에 있는 포시진주 호텔 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에 골프장 블루마운틴 시시. 여길 너무 자주 간다. 계열사 아니에요? 계열사죠. 계열사니까 계열사 거 이용해주나? 그렇긴 한데 너무 자주 간다. 그리고 비싼 데 간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펀드가 있어요. 펀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계열사가 아니고. 미래에셋의 어떤 펀드가? 그럼 고객돈이겠네요. 그럼 고객돈이면 좋죠. 그런데 고객돈이 아니니까 문제인 건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공모펀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계열사들까지 정원해준다. 그러면 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투철하시네요 하겠는데. 그 펀드 주인이 누군데요? 사무펀드로 해가지고 미래에셋 생명이나 미래에셋 자산운용 쪽에서 운용하는 펀드인데 여기가 박현주 회장 대주주 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이 문제까지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아까 부동산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임대 수익 관리해주는 회사인데 여기가 블루마운틴 cc하고 포신지 호텔에 대한 관리수익을 했어요. 그런데 미래에셋 컨설팅은 한 90% 이상 박현주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뭔가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지금은 yk 디벨로먼트라는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래에셋 컨설팅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간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와 관련이 되니 이게 안 되기 위해서 계열로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 건을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이걸 보는데 뭔가 분명히 좀 잘못된 느낌은 있지만 이걸 금융감독 규정 차원에서 제재하기는 쉽지 않으니 공정거래 측면에서 좀 봐달라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갔다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서 최근에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쪽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셋 쪽에서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박현주 재단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간접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하나 있고 이 부분들이 또 펀드 쪽에 관련된 회사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가격이 정말 계열사들이 얼마나 많이 좋냐. 그랬을 때 포신지 호텔이 좋아서 그런데요. 장기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요. 이런 식의 어떤 해명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미래에셋그룹 같은 경우는 금융 쪽에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 계약 관련한 건에서 법적으로 잡기가 쉽지 않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되어왔다는 건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법적 회피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하면서 이를 추진한다는 건데 그 부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나 잘 납득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여기 박현주 회장의 직접 고발권이 있고 회사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련한 법인 관련한 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미래에셋그룹. 이게 샐러리맨의 신화로 굉장히 승승장구해온 회사고 여기서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탑증권사가 됐고 여기서 아이비 인허가도 좀 받으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교사 결과가 그리고 검찰 고발이 정말 미래에셋그룹을 한 번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정도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큰 맥락에서는 유사한 사건이네요. 유사한 사건인데 미래에셋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들, 딸들한테 몰아준 건지 본인 회사에 몰아갔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미래에셋 컨설팅은 절반 정도는 박현주 회장 지분이고 40%는 와이프하고 딸, 아들, 가족 지분입니다. 이게 결국 다 이런 식으로 일감을 돌리고 빼돌리고 하는 이유가 회사에다 남겨두면 회사에다 남겨두고 그냥 상속하면 상속세가 반이 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상속해야 되는 알짜 회사는 자꾸 다이어트를 시키고 자꾸 이제 상속세 재원을 바깥으로 빼주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셜 이펙트, 형사처벌은 사실 재수없는 사람 걸리기도 하잖아요. 무단횡단할 때도 경찰한테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소셜 이펙트라는 건 뭔가 강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계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서 항상 그 리스크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언젠가 한번 가긴 간다. 권력하고 잘못 거래를 하면 정권 바뀌는 순간 간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높은 확률로 가는 데다가 한번 가면 총수가 곧장 간다라는 것이 인식이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굳이 안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형사처벌에 관련한 그런 건이 하나 있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행정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 행정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거든요. 행정법 차원에서 공시를 한다거나 과증권 과태료를 매기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는 행위 자체로 규제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때 항상 큰데만 보는 게 아니고 중견그룹으로 영역을 넓히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범죄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다 인식을 해서 이 행동은 범죄인데 라는 것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이전까지는 일감 몰아주기를 단순히 일감을 많이 주는 형식으로 생각을 했지 이거를 부의 편승으로 부의 상속으로 생각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한 5, 6년 전 7, 8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네. 도련님 회사의 일감 몰아주는 게 상속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 방식은 아니었어요. 주로 쓰던 방식은 아니었는데 이게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게 저런 것도 하는구나.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줄 때는 그냥 대충 물려줬죠. 일감 몰아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리고 그때는 순환 출자를 해도 되고. 그냥 일원들한테 다 주식 몰아주고 나중에 이거 그냥 네가 되찾아오라 한 다음에 이게 재산의 전부예요 라고 신고하면 국세청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듣고 했는데. 그리고 자산 규모 자체도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이즈가 커져서 커졌고. 그리고 지분율도 많이 낮아졌어요. 상속도 하고 나눠갖기도 하고 지분율이 낮아져서. 이거는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부도덕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처음에는 경영자 중심 오너 중심으로 가다가 주주자본주의 어떤 행동주의 투자자들 이런 분들하고 싸우다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어떤 기업 문화 어떤 기업을 대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3세 4세로 승계가 넘어가면서 자산 규모가 커지고 지분율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편법을 통해서 유지되어 온 시간이 최근 한 2, 30년간 있었던 거고. 그럼 그다음은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어떻게 인식할 거이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오너 중심의 경영들이 많아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가면 다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지. 이걸 뭐 이건 주주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기업 지배구조가 변해가는 어떤 꽤 긴 기간 중에 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권순우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요세미티님께서 권 기자님 이제 퇴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7시간 넘었어요. 실시간 채 등장에서. 저희 베이비시터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3살, 6살입니다. 아이고 이쁠 때다. 아빠 좋아하죠? 일찍 가면 좋아합니다. 그게 몇 년 안 길어요. 오늘 사실 갑자기 저희 출연 요청해드렸는데 그래도 또 아이들 빨리 보러 가야 됩니다. 하면서 나와주셔서 저희 시청자들, 청취자들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공정위에서 이런저런 회사들 조사 착수했다는 소식들 뉴스로만 듣고 제목만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게 됐네요. 언제 한 번 권 기자도 좋고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권 기자님 계시니까 그냥 권 기자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 반, 질문 반 하면서 드리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상속세 내구는 할아버지 회사가 손자한테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회사가 손자한테 다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민들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주행동주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새싹단계지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도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있는 작은 기업들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문제 얘기가 들어가고 국민연금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주주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스티어디시 코드가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나 그걸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높은 상속세율과 이런 일값 몰아주기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일값 몰아주기가 있으니까 상속세율이 의미가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서로 크로스로 하거나 삼각사각으로 패스해주면 다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마무리할 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더군요. 아예 못하게 틀어막든가 아니면 하게 하든가 지금은 법으로는 못하게 틀어막고 뒤로는 이렇게 다 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최악인 것 같은. 그러니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지는 문제 있어서 그러니까 그전에 김상주 위원장이 그냥 정답 비슷하게 내놨던 게 형법과 행정법과 민사가 잘 조화롭게 견제하면 된다. 이게 김상주 위원장이 그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권 기자 얼른 보내드리고요. 덕분에 저도 조금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 오늘도 경제의 신과 함께해